안녕하세요 이야기 끝입니다 그 당근 마켓에 올려 놓으니까 바로 그 판매 구입하겠다고 연락이 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얘를 포장해서 던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점란에 그 키우는 거에서 새끼 치는 걸로 작게 팔아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를 들지 즉 이게 꽃봉오리 꽃봉오리가 되잖아요 그 보다 더 전에는 이렇게 아직 꽃봉오리가 형생 안된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꽃봉오리가 나오고 꽃봉오리가 나중에 이렇게 음 어린 싹이 되요 그리고 이렇게 커지고요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뿌리에요 뿌리가 벌써 굵은 뿌리 뭐 4개 이상 됐네요 음 아직 제대로 못 짓고 있네 4개 이상 됐거든요 음 얘를 이렇게 잘라서 잠깐만요 가위를 뭐 여러가지 소독하는 방법 많겠지만 아 제가 지금 식초도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는 우리 소독제 담아져 있던 건데 이렇게 소독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뿌리가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시 수경재배 처럼 좀 키우죠 뭐 잘라서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작은 거를 키웠던 거에요 이렇게 분리됐죠 그럼 얘네들이 조금 더 컸을 때 판매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이 많은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포장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음 이렇게 자르고요 음 기타 생략해도 되겠죠 저는 이거를 어 당근박 해서 어 연락은 오지만 예 판매는 제가 포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음 이렇게 지금 잘라서 얘네들을 다시 어 조금 더 뿌리를 더 내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흙에다 해가지고 흑산목 한 다음에 분갈이 해서 음 또 당근마켓에 팔아 보죠 음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죠 엄청 많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생길 것도 엄청 많고 제가 지금 엉뚱한 데 찍고 있나봐요 이런 꽃들 이거 지금 아직 피지 않은 꽃들 엄청 많아요 예 부자에요 제가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전에 그 그 요거보다 더 어린 거였어요 그거를 갖다가 본죽통에 물 넣고 이렇게 놔둔 것이 이렇게 여러 개로 조금 더 자라서 옮겨 심었던 거고요 어 여러분도 이 음 이렇게 나비처럼 하늘 하늘 하늘에서 점난 인가 봐요 나비접 나비접 점난 나비란 나비접 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란 또는 점난 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예쁜 어 이렇게 아기자기한 쪼그만 꽃들 어 오늘따라 꽃이 지금 잘 안 보이네 아 여기 꽃 아까 움직이면서 많이 떨어졌나 봐 음 꽃이 저녁에 돼서 다 지었나 이런 꽃들 어 얘기가 길어지던데요 어쨌든 꽃이 피고 다시 어린 싹이 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옮기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하늘 하늘 잘 자라고 얘 잎 잎 그니까 잎 사귀가 튼튼하려면 향이 좋은 그러니까 남향이든 남동향이든 남서향이든 또는 밖에서 커도 되게 잘 자라요 이거 완전 옥상정원에서 엄청나게 잘 자랐거든요 새끼가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나비가 더 예쁘게 잘 폈었어요 얘는 지금 완전 무관심으로 좁으니까 막 이쪽저쪽으로 막 삐짓고 나가지고 난 건데요 미안하죠 얘네들한테 자주 봐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올 한해도 이렇게 새끼를 많이 치는 부자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판매를 접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